네 안녕하십니까 윤진우입니다. 영상을 찍나라 5월 19일 오후 4시 22분이고요. 오늘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. 같이 차트 보고 전략 짜보고 시나리오 짜보는 그런 시간들이니까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들 나눠보도록 할게요.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제가 코스모학 준비를 해왔고요. 17,650원에 4.75% 상사하면서 마감된 종목입니다.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앞쪽 있는 차트들을 보면 굉장히 좀 큰 파동으로 2019년도 후반부터 2021년도까지 준수하기에 상방 포지션을 좀 잘 잡아준 종목이요. 이 종목을 좀 특징으로 본다면 나름의 파동 자체가 좀 크다. 눌러줄 때도 눌러주고 올라올 때도 올라와주고 그래서 분할 매수나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한다면 굉장히 좀 패턴들 자체가 준수했었을 것 같다라는 느낌들이 들었는데 2021년 낙폭을 좀 주고 나서 파동 자체가 조금 많이 좀 내려왔어요. 물론 내려와주게 되면서 중간중간 이런 식의 반등 자리를 뽑아주게 되니까 나름의 평단 조절이나 아니면은 내가 한 번 정도는 털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마련이 됐었다. 그래서 앞쪽에 있는 매물들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좀 소화가 된 느낌들이 좀 들었어요. 물론 떨어지고 나서 지금 상방으로 다시 한번 더 포지션을 틀고 올라오는데 나름의 힘이 좀 들었던 것이 좀 보입니다. 내려오다가 여기서 W 패턴. 갭 뜨고 내려왔다가 다시 꺾어서 올라오죠. 그래서 저점 상방 자리를 좀 오랫동안 좀 잡아줬던 느낌들이 든 종목이에요. 그래서 2022년도에 들어오고 나서 포지션 자체가 상방으로 다시 한 번 더 틀고 올라왔다. 물론 오늘 코스모 같은 경우에 좀 올라오는데 있어서 섹터적인 분위기들을 좀 잘 끌어와준 종목이에요. 그래서 오늘 어떤 섹터에 있는 종목이고 대표적으로 올라간 종목이 뭐였는지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은데 신고까지 거준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. 나노 땡땡땡. 그다음에 LN땡땡. 이 두 종목들이 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 이후에 좀 흐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볼 자리는 이 뒤쪽에 있는 자리들이에요. 보면 최근에 17,400원 언제리점으로 해서 윗고리가 달렸다가 빠진 자리가 보입니다. 근데 그 기준 단가가 좀 될 수 있는 자리가 이 은봉자리 내려오고 나서 이렇게 흐름들을 좀 잡아줬고요.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섹터적인 분위기를 끌고 올라오게 되면서 앞에 있는 저항자리를 뚫고 올라와준 자리입니다 그래서 섹터적으로 봤었을 때도 흐름들을 끌고 올라왔고 그 다음에 저항대를 뚫고 올라오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폭에 대한 약간 기대감이 좀 담겨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쪽에 좀 떨어지고 흐름들을 잡아줄 때 거래량이 좀 줄었다가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붙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거래가 더 붙어준다면 앞쪽에서 거래가 많이 나왔던 500만 주 이상의 거래량도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다 또는 지금 점차 올라가는 패턴으로 가게 되면 약 300만 주 정도 내외 정도의 거래가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라와주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수익 구간을 챙길 수가 있고 위쪽으로 또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는 자리가 18,300원짜리 그 다음에 18,800원짜리의 저항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 때 저항자리를 참고하면 우리도 매도하는데 또 다시 한 번 더 참고해볼 수 있다 분봉상 오늘 올라오고 나서 잘 버텼던 라인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까지 참고하게 된다면 우리 분봉상으로 접근도 가능하고 내가 조금 더 길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동이 크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봉상 16,000원짜리나 아니면 앞쪽에 있는 저점자리에다가 15,200원까지 넓히면서 분할 매수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만약에 올라가지 못하고 빠진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자리나 아니면은 차트가 버텨었다가 움직여주는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잡고 올라가는 패턴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패턴을 본 다음에 15,200원 정도까지도 넓혀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들 정리된 거 다시 한 번 더 좀 보여드리면 종목은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이었고요 17,650원 오늘 종가부터 17,350원까지 라인을 넓혀서 볼 수 있습니다 최대로는 15,200원이나 16,000원까지 넓히면 될 것 같고요 일봉상 저항대 뚫고 올라왔고 이쪽으로 이제 18,300원부터 해서 저항대가 있다는 거 오늘 섹터랑 그 다음에 거래량도 붙어진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볼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리 코스모 화학 알아보는 시간들 가져봤고요 두 번째로 또 올라가 있는 종목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보러 가시면서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